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식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묵을 가지고 나왔어요 묵밥을 해보려고 여름에 우리가 묵밥을 많이 먹죠 시원하게도 먹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묵을 써서 먹는데 묵은 거의 가을에 되면 도토리라던가 상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꺼가 나오니까 가을에 많이 먹어요 근데 더우면 여름에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밥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묵밥의 재료는 무기죠 묵이 한모가 됐든 두모가 됐든 묵 묵하고요 여기는 김치가 들어가세요 익은 김치 그렇다고 묵은 김치보다는 익은 김치가 맛있어요 여기는 김가루거든요 육수를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냉면 육수가 있어요 육수를 사다 쓰면 아주 편해요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얼어요 얼면 약간 부실어가지고 넣으면 시원한 육수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얼마 안되가지고 덜 넣었어요 거기다가 오이 하고요 양념에는 파하고 마늘하고 파하고 마늘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취향에 맞게 넣으시는데 저는 조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깨하고 참깨가루하고요 참기름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나는 좀 약간 새콤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식초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만약에 이 육수가 없으면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쇠고기 다시랑 그 다음에 간장을 준비했습니다 간장과 설탕이 있어요 여러분은 육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먼저 묵을 썰어 줄게요 묵은요 이게 제가 지금 2인분이거든요 만약에 묵을 샀는데 냉장고에 있다 그러면 묵이 딱딱해요 그러면 이게 찰랑찰랑 거리지 않으면 묵이 뻣뻣해가지고 안 좋거든요 만약에 냉장고에 있어서 얘가 뻣뻣하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얘를 좀 끓이세요 얘를 끓인 다음에 얘를 식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묵은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었을 때 긴 게 낭찰낭찬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 묵을 썰어주세요 묵을 시작 같은 경우는 썰어서 아예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통으로 사왔어요 왜냐하면 언제 먹을지 몰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를 저는 이렇게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남창남창하니 부드러운 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을 너무 두꺼워도 나쁘고 너무 얇게 너무 얇으면 막 이렇게 끊어져요 묵이 너무 두껍게 썰어지면 좀 퍽퍽한 느낌이 있고요 너무 얇게 가늘게 썰면 이게 뜨다 보면 묵이 떨어져요 근데 100% 독토리묵은요 낭찰낭찰낭한 게 안 부러지거든요 근데 100% 사기는 사실은 마트나 시장 같은 데는 좀 힘들다고 봐요 묵 전문점에 가면 그렇게 100% 팔지만 묵을 이렇게 해서 썰어줍니다 이렇게 다 썰은 묵을 먹을 분량만큼만 그릇에 담아주세요 오이를 써주는데 오이를요 끝부분에 이렇게 먹어봐서 쓴지 안 쓴지 맛을 보세요 쓰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가운데 씨 있죠 가운데 씨를 좀 이렇게 빼주세요 유별난 게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냥 먹어도 되고요 저는 좀 아삭아삭한 오이를 먹고 싶어서 저녁을 뺍니다 썰어서 얘를 채를 쳐주세요 얘 채가 뻣뻣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묵이 부드러운데 오이가 뻣뻣하면 안 좋으니까 오이를 좀 곱게 채를 쳐서 사용할게요 오이는 한 개면 두 그릇 충분히 나오거든요 김치는 물을 좀 짜줄게요 물을 좀 짜주고 그리고 속을 좀 털어주세요 김장김치 같은 경우는 속을 막 넣어놨잖아요 이걸 좀 털어주세요 4분의 1에서 또 반만 사용할게요 김치도요 굵게 썰지 말고 좀 얇게 썰어주세요 김치를 따로 양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반 섞어서 이렇게 얹어주세요 우리는 김치를 좋아해 그러면 더 얹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김치를 너무 많이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파도 좀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쪽파가 없으면 대파도 쓰시면 되는데 대파는 흰 부분을 해서 더 종종 썰어주세요 한 번 얹어주시고 오이 있죠? 오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좋아요 깨 가른 거 이건 좀 듬뿍 넣어주세요 깨가루 이렇게 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맛이 달라요 이거 조미김이 아니고 그냥 김이에요 조미김보다는 이게 그냥 일반김이 더 맛있습니다 우리집은 고춧가루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춧가루 조금만 드세요 왜냐하면 김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고춧가루 넣지 말고 사용하시고 얼음만 있는 집은 고춧가루 조금 이렇게 육수가 있어서 육수를 사용하는데 육수가 없으시면요 소고기다시 써 있어요 100% 소고기다시다 거기다가 간장하고 마늘하고 설탕 좀 넣고 그다음에 식초를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고 그건 취향이에요 정식으로 만드는 그 소고기 양지벌이 있죠 양지랑 뭐 그 다음에 뜯어 넣고 푹 까가지고 그거를 곱게 걸러서 그렇게 해서 국물을 쓰기는 해요 살얼음이요 그랬죠 제가 준비하기 전에 약간 더 올렸더니 살얼음이 좀 얼었어요 보세요 살얼음이 예 육수는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냉면 육수라 그냥 사용해요 요거를 요렇게 옆에다 요렇게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그냥 말아먹으면 되겠죠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 느끼합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먹는 밥이다 그러면 찬밥을 쓰시고요 겨울에 온면으로 먹는 목밥이다 그러면 따뜻한 밥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여름이라서 지금 밥을 찬밥을 썼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로 부탁합니다 간을 따로 안해도 되는게 여기에 김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김도 사실은 약간 바다에서 나온거라서 간이 좀 되어있죠 그 다음에 육수가 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간을 안하셔도 돼요 굳이 묵집 안 찾아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묵사다가 재료비 별로 안되잖아요 묵집에 가면 한그릇에 6천원 8천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이렇게 해서